늦은 밤 텅 빈 거리를 밝히는 텍사스의 한 주점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아따마 호방하게 술을 들이키는 상남자 그리고 이런 손님은 처음이었는지 그를 미심쩍게 쳐다보는 단골 애주가의 본업은 옆자리 기묘한 주정뱅이가 지나가고 그가 다시 혼수를 즐기려던 찰나 탕후루집도 울고 갈 문전성시의 주인공 허나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달달한 당스파이크 대신 분노 가득 담아주는 매콤한 핵주먹 술 마시다 냈다 얻어맞는 것을 보니 어째 이거 목사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 남자 자 갑자기 샌드백이 된 그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프리처 시즌 1입니다 앤빌이라는 작은 마을에 위치한 올세인츠 교회 다소 불경한 문구를 바르게 고친 뒤 출근하는 이곳의 주인은 제시 커스터 줄여서 제스는 독실한 마음도 흔들어 놓는 이른바 고소력 제로의 예배로 유명한 목사였죠 그야말로 무질서한 어휘력 자랑하사 나름 대를 이은 가업을 버텨내던 그에게는 신도들과 일대일로 소통하는 야외활동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깊은 대화에 또 음주가 빠질 수 없다는 주인공과 그런 그에게 찾아온 한 소년은 아무에게도 할 수 없었던 고민을 털어놓게 되고 비록 본업에는 충실하지 못했으나 그럴만한 이유로 아빠를 고발한 아이에게만큼은 따뜻하다 못해 화끈한 도움을 주겠다는 제스의 선택은 아 이게 또 말이 그렇다는 거지 사실 목사님이라면 당연히 나왔어야 할 대답이 나왔다 싶은 대담 시간이 지나가고 주인공이 직접 나서야겠다고 마음 먹게 된 한편 같은 지역의 9000미터 상공에서는 술과 약이 낭자한 광란의 파티가 한창이었는데 화장실에서 제법 멀쩡히 용변을 보다 어디선가 수상한 성경을 발견한 카지노 직원 복장의 남자는 비행기 안에 모든 사람들을 학살하기 시작 그의 정체는 바로 흡혈귀 헌터들을 역으로 심판하는 뱀파이어 캐시디 기네를 핏물로 물들인 이가 엠빌 마을을 향해 스카이다이빙을 즐기고 있을 무리야 그 와중에 또 지상에서는 하늘 못지않게 살벌한 액션이 펼쳐지고 있었지 체급 차이 따위는 없는 타고난 사냥꾼 퓨리 치열한 사투 끝에 누군가로부터 지도를 빼앗은 그녀가 찾아간 곳은 목사님에게 함께 일을 하자고 제안한 그녀는 제스의 과거 연인이자 동업관계 그녀는 보안관과 같은 이유로 현재 주인공의 모습이 그에게 어울리지 않다고 지적 결국 엑스 커플의 협상이 일방적으로 결렬된 가운데 일전의 소년을 돕기 위해 그의 엄마를 찾아갔던 그는 그렇게 자신의 단골 술집으로 찾아오니 동네의 여포와 싸움이 붙게 되었던 것이었고 그리고 여기서 만난 주정뱅이의 정체가 바로 비행기에서 자유낙하 후 살아 돌아온 캐시디였던 겁니다 이후 자신이 성직자로서 부족하다는 사실에 목회 사업을 그만두기로 결심한 그는 고뇌하며 교회로 향한 어느 날 정체를 알 수 없는 초자연적 기운에 정신을 잃게 되는데 길고 깊은 꿈에서 깨어난 제시는 꿈속에서 아버지와 나눈 대화를 가슴 깊이 새기게 되고 비장한 그의 은퇴 번복의 엔딩은 그에게 주어진 힘에 따른 운명의 시작일 뿐 캐시디에 대한 믿기 힘든 사실을 필두로 교회에서 쓰러진 그날부터 발휘되는 엄청난 능력 그리고 그런 힘을 회수하려는 의문의 두 사나이까지 과연 우리의 주인공은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을 해결하고 슬기로운 목사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신을 섬기던 남자 진정한 악과 마주하다 제작자로 나선 세스로건과 에반 골드버그 이들이 그려내는 블랙 코미디가 더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오션에서 직접 확인해보시지요 악에 맞설 최후의 인간 미국의 웰메이드 판타지 드라마 프리처 시즌 1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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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